자, 실패 정리했고 6번 갑니다. 그림 가는 서로 다른 변성 영역 A, B, 홈펠스, 편마음, 기역, 니은 순서 없이. 이게 홈펠스고 이게 편마음이죠. 접촉변성 영역, 광역변성 영역. 바로 갑시다. 우리나라 성캄브리아 시대 함성은 주로 B에서 생성됐다. 아, 왜 이래? A에서 만들어져야지. 성캄브리아 시대 편마음. 어? 많잖아, 그지? 좋아. 니은에서는 염리가 나타난다. 어, 염리 잘 보이죠? 기역은 A에서 생성되었다. 기역은 접촉변성 작용을 받으니까 B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정답 2번 니은. 아이고, 이거 뭐 1페이지, 4번, 5번에 살짝 이렇게 좀 힘주더니 다음 두 번째 페이지도 이렇게 편안하게 가라고 시키고 있네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7번. 와, 이게 7번 문제가. 현재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의 어떤 데이터로부터 추산되는 정답률을 보면 와, 이거 오지게 많이들 틀리셨어요. 어, 근데 뭐 괜찮아요. 모의고사인데 뭐 어때. 다음에 안 틀리면 되지. 자, 표는 해양자원 가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스수화물, 망가니지 단계 중 하나이다. 요게 망가니지 단계고요. 요게 가스수화물이죠. 자, 가는 퇴적광상 맞습니다. 망가니지 단계는 퇴적광상, 금속광물자원. 오케이? 얘네 하려면 뭐 재련 필요하죠. 재련 과정 거쳐 이용되는 건 가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을 그렇게나 틀렸어. 가, 나는 모두 해양광물자원이다. 요건 해양광물자원이죠. 어? 요거는. 해양에너지자원 아니냐? 어? 에너지자원. 이거 아니지. 정답 1번. 됐죠? 응? 바다에 사는 생명체로부터 얻은 자원들은 수산자원. 해양생물자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렇죠? 어. 해수 속에 녹아있는 뭐 소금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어떤 이온성분들. 어? 그리고 요런 것들. 황물자원. 에너지자원. 어? 물론 뭐 파력, 조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에너지자원. 자, 넘어갑니다. 8번. 그 하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부는 계절풍을 순수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한반도에서 북서풍분의 겨울철. 그 다음, 아, 남동풍분의 여름철. 크게 본다면 대륙에서 고기압 발달돼가지고 바람 불어나가는 대륙풍이 강하고 이때는 해양에서부터 대륙으로 바람 불어나가는 해안풍이 우세한 시기. 오케이. 지구규모 순환. 계절풍은 지구규모의 순환이죠. 가시기 우리나라에는 주로 북풍계열. 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고. 시비리아 국의압 세력은 가시기가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북태평양 국의압 세력이 강해야 되는 거죠. 뜨거운 여름에는 대륙에는 바다보다 대륙의 비열이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열이 많이 공급될 땐 이쪽이 훨씬 뜨겁게 가열돼요. 여기 막 가열된 땅바닥에서부터 막 상승비로 생겨가지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여름철에 이 대륙 내부에 고기압 발달되기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음. 좋아. 정답 3번. 괜찮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이 지역에 발달하는 고기압은 차가운 지표면에 의해 냉각으로 인해 발달되는 할랭 고기압. 키즈아강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고. 다음 9번. 자, 그럼 생성시기가 서로 다른 지층 A와 B. 화감 C. 선캄브리아 시대 기반함 D. 자, 이거 쓸게요. C가 뭐라고? C는 화감함이래. D는 뭐라고? 선캄브리아 시대 기반함이래. 변성함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지층 A, B 나와있고. A, B는 각각 조선, 평안, 누충군 중 하나이다. 자, 그림이 거창해요. 어. 강원도 인근 지역에 이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했는데. 그림 보니까 선캄브리아 시대 기반함이 쫙 깔려있고. 물론 화감함도 있네요. 화감함 하면 딱 어느 시대? 대체로 이제 중생대 화감함이 일단 떠오르잖아 우리.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A랑 B를 보면 그림을 봐봐. A가 B보다 분포면적이 일단 더 넓게 펼쳐져 있죠. B는 그보다는 A보다는 좁게 일부 일부 지역에 분포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조선누충군이든 평안누충군이든 고생대 형성된 지층이에요. 물론 평안누충군은 중생대 초기까지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조선누충군이 평안누충군보다 분포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조선누충군을 부정합으로 평안누충군이 덮고 있잖아. 그치? 그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A는 조선누충군이기 때문에 고생대 초에요. 방추충화석이 발견되지 않아. 방추충화석은 평안누충군 하부 해성층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지? B에는 석탄층이 분포한다. 분포할 수 있지. 평안누충군 상부 육성층에서 석탄산출돼. 아시겠습니까? 어. 석탄층은 해성층에서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디귿. 생성순서는 석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 이거 중생대 화강암 아니냐고. 조선누충군, 평안누충군. 그 다음. C. 이 순서가 맞겠는데요? 맞죠? 오케이. 정답 4번 디근디귿. 괜찮습니까? 평안누충군 해봐야 뭐 이제 중생대 초, 트라이스기 초까지 퇴적되었던 거고. 안 그래요? 중생대 화강암 하면 대보 화강암이 있고 불국사 화강암이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뭐 우리는 이렇게 표시된 화강암만 가지고 이게 중생대 대보 화강암일까 불국사 화강암일까? 어. 요것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건 사실은 우리한테 강요되는 공부라고 생각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어쨌든 대보 화강암은 쥐라기, 불국사 화강암은 주로 백악기. 그래서 평안누충군과 여기 있는 중생대 화강암의 선호관계를 비교하는 건 그냥 뭐 어쨌든 답 찾는 건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정답 4번 되겠고. 다음.